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각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판매액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총 판매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액이 되겠죠 두번째 모든 물품에 대하여 동일 비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중립세의 성격을 띈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해야죠 설명을 할 때는 일반 소비세가 중립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 대체효과가 없으니까 다데 이 문제를 낸 출제 의도는 앞에 우리 기억난 거 있죠 모든 물건에 세금을 다 부과하더라도 모에는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에는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 중립세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낸 거예요 요 2번은 이해 됐어요? 3번 생필품의 단일세율로 부과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생필품의 단일세율이라면 소득분배 역진적이다 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기업 간 수직통합을 부추긴다 수직통합은 뭐였어? 다단계 거래세였죠 아까 다단계 거래세 그 다음에 5번 부과가치 면세 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했는데 면세와 영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면세는 중간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 영세는 무조건 빵이다 그러니까 영세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험이 나온 줄 알겠죠? 시험은 나와요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과가치세에 대해서 가지는 상식과 면세 영세 그리고 다단계 거래세까지 그냥 다 뭉뚱 부려가지고 다 넣은 다음에 뭐에 대해서? 부과가치세에 대해서 오른 것을 묻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수출은 뭐였어? 영세율 면세는 수직적 수평적이고 뭐야 우리가 효율성이었어요 공평성이었어 공평성 요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문제를 몇 개 풀으시면 여러분들 것으로 됩니다 여기는 이전엔 계속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